날씨도 너무 좋고 해서요 밖으로 나왔어요 동네 공원인데 날씨 너무 좋네 여기 미국은 오늘 토요일 오후 1시 반입니다 집에서 잠좀 자다가 답답해서 한번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여기가 그 럭비도 하고 여러가지 하는 운동장 이에요 무슨 운동을 하네 한번 갈게요 자서 한번 구경 좀 해봐야 되겠다 뭐 하는거 모형이 아니에요 진짜 땡크야 우리나라로 말하면 6.25 때 쓰던 땡크 같으네 그리고 우선 참전 내지는 뭐 이런거 했던 온 것 같아 아무튼 나도 잘 모르겠어 코로나고 뭐고 없어 여기는 뭐 나는 멀찌감치 지금 떨어져서 촬영을 하는데 여긴 뭐 나 사는 데는 코로나 없어 다 마스크 안써 그냥 나 사는 데 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다 마스크도 안써 그리고 그냥 걸리면 회사 안나오고 뭐 이래 계속해 땡큐 진짜로 나 사는 데는 뭐 볼거리도 없고 즐길거리도 없으니까 그런 쪼만 행사만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온 지역 사람들이 아주 그냥 잔치를 해 이거 보니까 무슨 고등학생들 무슨 축구 시합하는 것 같아 중고등학생 애들 이런 걸 자주 해요 여기는 뭐 유치행생들이 뭐 약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어 주말이면 심심하니까 여기 구경 나와 여기 뭐 사람들 뭐 마스크 쓰고 뭐 모여 모여있는 거 보이죠 마스크 하나도 안 써 그냥 코로나 뭐 걸리면 걸리는 거고 뭐 이래 그냥 사람들 저가끔 답답한 면이 있지 겁나 죽겠어 아주 마스크들도 안쓰고 다니고 무서워서 피했어 우리 동네에요 동네 땡크 땡큐에서 포즈 한번 취해볼까 잠깐만 엄청나네 우리나라로 말하면 유교 때 써먹던 걸 태역 써먹어가지고 여전자 변신을 얻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엄청납니다 엄청나 땡크 바꼈고요 뭐 저는 코드 있네 저번에도 한번 내가 소개했지 어쨌든 쟤네들하고 거리를 두고 다녀야돼 아 근데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여기도 뭐 하나본데 차가 꽉 들어찬게 아까 그 경기장에서 요쪽으로 잠깐 나왔는데 여기도 공은 아니에요 같은 뭘 하나보네 날씨가 따뜻하니깐 또 이런 행사를 또 엄청 하네 또 이런 행사를 또 엄청 하네 한번 촬영해 찍어 볼게요 아 근데 얘네들 마스크를 안 써가지고 왜 마스크를 안 쓰는 거야 이 자식들 택배 지금 안 온 티켓 요새는 하나가 필요하니 티켓? 몇 값? 9달러 9달러? 이거 언제? 축제? 축제? 아니요, 축제 언제? 소스쿨 아~~ 오케이 소스쿨은 저기에 소스쿨은 축제이잖아? 네 그냥 그냥 걸어가면 그리고 버스에 있는 곳에 가면 감사합니다 형들이 영어도 못하는데 말을 시키고 그러네 엄청납니다 지금 여기 차가 차 될 띠가 없다 젤 띠가 없어 아무튼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뭐 스쿨버스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쪽은 또 행사를 여긴 크게 하나보네 아까 거기보다는 어 아무튼 아까 거기보다는 행사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는 것 같아요 보이시죠 이거 나 이거 몰라 야구 비슷한건데 여자 여자들이 하는 거야 이거 아 요런 경기로 이렇게 엄청나는 사람들이 왔는데 마스크 쓴 사람이 한명도 없어 나 하나야 아 아 가야되겠다 운동선수들이 아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돼 모여서 연속을 하네 몸 푸는 것 같아 이거는 아 모여서 몸 푸네 으 아하튼 마스크 쓰면 으 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야 으 그냥 와버렸어 으 으 으 아 여긴 날 풀리니까 엄청나게 사람들 모여들어 가지고 많은 행사를 하네요 아 다음주에 또 한번 와봐야 되겠다 으 으 으 오늘 행사를 이 동네에 정말 크게 하나 봅니다. 이쪽에 또 큰 군데기가 또 행사를 하네요. 여기는 공원인데 운동장이 커요. 여기저기 몇 군데 있어. 근데 여기도 또 운동을 하네. 뭘 하나보네요. 한번 여기도 올라가 볼게요. 뭔지 한번 가서 몰아나 한번 볼게. 어우 차 엄청 많아. 차를 여기다 세워놓고 딱지 끊는거 아니겠지? 아우씨 위험한데? 여긴 패스. 여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.